고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현재 관할 형사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분명 쓴 것 같아. 내가 직접 수사해서 빼내야겠어. 동네 개가 죽었니? 니가 경찰이냐고. 그냥. 야 애들께. 나 일하기도록 국내 최대의 미제살인 카페를 운영으로 파워블러 거야. 아 이 친구 범인 아니네. 가이 개XX야. 왜 나와. 광수제 식인성. 웬만한 조폭은 그 선배는 눈도 못 맞추신다니까. 추리소설을 몇 권 읽고 나서 어줍삼 지식으로 까부짐 아이자. 우리 서로 힘을 합치는 게 어때요. 인간이 똥팔이야 무슨 힘을 합쳐 이XX야. 감사합니다. 둘. 끙. 원인은 바로. 야 어디다. 나 기적이 깜빡해서 빨리 사울게요. 누군가 아니야? 아이씨 기적 막자. 팝. 팝. 거. 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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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